오늘도 유출! 운동 완성줄입니다! 동시에 생중계되니까요. 저출산이 문제잖아요. 고잉쇼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안타까운 사연이죠. 이 문제가 여자 때문이다. 둘 다 문제랑 하나도 없어. 나님들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. 고아나? 고아나?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얘 나 힘들다 많아줘. 그 아이가 함께하고 싶었다 아빠의 마음이잖아요. 키딩방에 숙소가 왔는데 정말 재미있게 편안하게 정책을 또 알려줄 테니까 그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